영등포구가 신길 1동, 신길 4동 주택가에 쓸모없이 방치된 자투리 땅을 활용해 주차장 24면을 조성 완료했습니다. 구는 쓰레기 무단투기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던 신길 4동 홍어거리 내 자투리 땅에 주차장 10면을 조성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또 교회가 이전한 후 장기 개발 계획으로 방치됐던 신길 1동, 신길교회 부진의 자투리 땅에는 주차장 14면을 조성했으며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동차원에서 자체적인 노력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신길 6동에서는 토지 소유주와 자체 협약을 체결해 상습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 등으로 골머리를 안턴 1,532번지 주택가 자투리 땅을 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재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앞으로도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를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앞으로도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재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앞으로도 부족한 주차공간을 위해서